뭐하고 다녀요? 뭐해요? 뭐 준비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팬은 뭐하고 있어요? 저요? 아 잠깐만요. 요즘? 아 요즘... 어... 뭐... 영화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화, 노래도 많이 듣고 있고 쩐니 형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좋지? What's up? And I be like, baby, do you miss me? I'm gonna be like, baby, do you miss me? I'm gonna be like, baby, do you miss me? I'm gonna be like, baby, do you miss me? 나 이거 쩌파로 진정했어, 이거. 나 이거 쩌파로 진정했어, 이거. 나 이거 너무 멋있어. 이거 TMI인데... 이거 TMI인데... 근데 이거는 TMI인데 그 전이면... 그래서 우리 아까 전이면 뭐 했잖아. 아... 좋아. 나 이거 좀 치 Imagine having me go to the TV Hello, man. 나 이거 좀 치고 싶어. 너무 치고 싶어. 나 이거 좀 치고 싶어. 뭐지? 오, 오케이. 오케이. I didn't see a... I didn't see the video yet, but I saw... Chen showed me a... ... picture of him. What was it? Chen... ... Alex or something? I still have the pick speed game, right? So, when I say best friend Best friend, Johnny Okay, uh, mentor Johnny Okay, uh, brother Oh, okay, Johnny And then everyone, I don't know Hey, Henry is the first time Johnny and other friends Remember me Um, my friend I saw my friends Wow, Johnny is so beautiful Q. 라떼는 마리아 라떼는 마리아를 할 예정이에요 네! 우리 코너! 라떼는 마리아! 네 아무래도 라떼는 마리아가 내 자신의 바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세대는 이랬자 형, 또 왜요? 우리 차종 연습실대 다른 이런 학교가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Q. 라떼는 마리아 근데 그냥 한 번도 오면 Q. 라떼는 마리아 Q. 라떼는 마리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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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의 말 했어! 전! 최후의 말 그가 형 이제 Q. 라떼는 마리아 Q. 라떼는 마리아 Q. 라떼는 마리아 Q. 라떼는 마리아 저? 이거 형들 기억나지 않은 기억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우리 그때 뭐 어린 나일때 우리 같이 세명 Q. 라떼는 마리아 나는 왜 안 데리고 왔어 나 그때 안 왔어 Q. 라떼이랑 나 왜 안 데리고 왔어? 나 아직 오지 않았어 아직 안 들어왔어 Q. 라떼는 마리아 다음에 데리고 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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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지 나 버리지 마 나 버리지 않을게 나 버리지 않을게 약속이야 나 버리지 않을게 나 버리지 않을게 ㅎㅎ Q. 라떼는 마리아 전 saya 만ed with Jonny, 고객님은 계속 얘기하는 동의가 너희 같은 자랑이 그리고, 다른 정의이 그러면 한지 Time Show를 만났는데 다른 나랑이 3위에 에어컨을 로션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또 4위에 에어컨을 로션을 드렸는데 근데 3위에 5위에... 5위에 숙소하고 그러면 그래서 마음에 안 남아있어 10년 후 X10년 후 X10년 후 그럼 뭐 TEN이랑 마크랑 가면 재밌죠 TEN 너무 많이 쓰면 안되는데 1번 있어 TEN 태형 Q시라고 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ithout even realizing it, you've become The Third Wheel 안녕하세요. 우리 솔직히 많은 곳에서 왔으니까 영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다 한번 해볼까? 인터뷰? 인터뷰 할까, 인터뷰. 내가 한국어 하고. 자기소개는 영어로 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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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룸 라이브. 즐거워.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엔드리 아니요 저는 두 번째에요 아 맞다 텐 언제였었어? 텐 되게 예쁘게 나오네 아이 상큼해 귀여워 너무 기대되지? 진짜 뭘 텐이랑 약간 비슷하게 잠깐만 너무 예쁜데? 눈 난 너무 예뻐 미쳐 제가 다 해볼까? 어 최근에 있었던거 일단 최근에는 우리가 워키 연습을 되게 많이 마쳤고 어 어 멈췄나요? 하하하하 혹시 인터넷 뭐가 그 뭐가 있잖아 이 우리 모두 함께하는 것 같다고 조하니 Sir 저는 여기에서 놀랐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다 5 6 이렇게 여기 오케이 한 번 해봅시다 오케이 5 6 7 8 4 4 4 4 4 4 5 5 어 나는 어 잠깐만요 저 심장이 이거 재미있겠다 아니면 이거 이것도 재미있어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이것도 맛있어 어 잠깐만 형 이거다 형 이것도 진짜 맛있어 솔직히 일단 이거 하자 어 형 이거다 잠깐만 회는 멤버에게 응원 한 마디씩 주세요 오 한 마디씩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탱 잘하고 있어 너 너무 잘해 너 너 그 생각보다 너가 너를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잘해 오 감동 DMI? 응 응 응 오늘 Johnny랑 같이 어 잠깐만 이거 해도 되나? 뭐 뭐 뭐 해도 되나?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그냥 단체로 연습했으니까 23명 재밌더라구요 오 Johnny Where are you? Chet Johnny Where are you? Chet All of you 괜찮아요 형 어 괜찮지 우리도 다이어트 하잖아 그거 하면서 왜냐면 저 다이어트 뭐야 늘 이거 나왔어 얘들아 피자이